이 사진이고 그 집의 간판이에요. 간판. 자, 여기서 세 번째 영상 한번 그냥 두 번째 걸로 해볼게요. 여기 하나, 둘 이걸 무조건 해볼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 두 번째 거요. 이 사진으로 만들어 볼까요? 하단에 나와 있어요. 이거 눌러주실게요.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건 사진 교체예요. 사진 한번 교체해 보실까요? 네. 자, 사진을 선택을 하셨다면 예. 완료를 누르시고요. 1번 다 하셨나? 사진. 네. 자, 2번 들어갈게요. 2번. 여기 2번. 자, 3척. 10. 3척. 10까지만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오세요. 3척. 10. 완료. 마을 활동가라고 3번은 쓸게요. 3번에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 마을 활동가라고 다 쓰셨으면 또 완료 눌러주실게요. 현장 견학. 네. 자, 4번은요. 현장 견학. 현장 견학. 현장 견학.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완료. 자, 여기 보시면은 항상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는요. 어떤 거는 나중에 뭐 두 장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사진이에요. 사진과 영상이니까 여기 두 장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얘도 한번 눌러보시면 얘도 교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얘 한 장짜리 사진이니까 이거 1번이 사진 교체 2번이 요 맨 위에 있는 여기 숫자가 다 적혀있죠. 보시면 여기 한번 지금 선생님들의 휴대폰을 한번 여기 보세요. 화면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1번은 영상 2번, 3번, 3번, 4번, 4번, 4번 1,2,3,4 여기다가 써놓고 싶은 말을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완료 완료하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뒤로 가기 하셔가지고 뒤로 가기 뒤로 가기 썸네일 바로 옆으로 가시면 오프닝이 있습니다. 오픈이 눌러주실게요. 네 번째 영상으로 할게요. 네 번째. 그쵸? 우리가 다섯, 넷, 셋. 이거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굳이나 많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있죠? 여기는 영상이라도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죠? 첫 번째는 3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글씨를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옆으로 옮겨 볼게요. 옆으로. 2예요. 그쵸? 3, 2, 1. 그래서 또 여기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또 그 옆으로 여기로 바꿀게요. 그랬더니 또 글자. 여기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여기로 스타트. 그래서 이 마지막 전에 거 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 투과 채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삼척시 채널 채널 이렇게 해볼게요. 삼척시. 삼척시 채널 다 적으셨으면 완료. 그리고 다 적으셨나요? 네. 못 적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괜찮아요. 좀 천천히 오셔도. 완료 눌러주시... 어, 이거 완료 아닌데. 자, 마지막 거 눌러볼게요. 또 마지막 거. 자, 마지막 거 눌렀더니 지금 시작합니다. 적혀있어서 이 글도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자, 지금 기대하세요. 이렇게 바꿔볼까요? 기대하세요. 마지막까지 쐈으면 완료. 자, 이렇게 다 오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일 밑에 완료 눌러주실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글씨가 틀리지 않고 잘 되었는지 여기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바로 플레이어 해보는 거예요. 스타트 삼척실 채널 기대하세요. 그죠? 이거는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뒤로 가기 나오시면 돼요. 뒤로 가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 영상이요. 천천히 갈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클로징 가셨나요? 네. 네. 클로징 가셨으면 이번에는 오후 TV 두 번째 자, 하나 둘 두 번째 영상 한번 눌러보실게요. 클로징에 자, 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일 하단에 눌러주실게요. 자, 처음에 1번에 구독, 좋아요 어? 여기 영상에 어? 구독, 좋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또 여기 끝에 세 번째 3번이요. 무무무 TV 써져 있네요. 그래서 여기를 삼척시 채널이라고 바꿔주실게요. 3번만 3번만 바꿔서 예, 와이너 눌러주시고요. 그랬더니 삼척시 채널 멋있게 돼버렸어요. 나중에 영상 맘에 드시는 거는 나중에 나중에 찾아보시고 오늘은 완전히 이해하시는 거 이해하시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완료를 눌러주십니다. 한 바퀴 쭉 100% 눌러가면요. 돌아가면 여기서 그냥 재생을 해보시는 거예요. 혹시 오타 같은 거 없는지 재생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구독, 좋아요 필수 삼척시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로 이제 빠져나올게요. 멸치 앱을 완전히 나와버릴게요.